자, 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특별법 한번 먼저 보실래요? 특별법은 오늘은 담보 가등기라고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담보 가등기는 지금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했던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고 그다음에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집합건물을 봤었잖아요.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 다음 주 오면 명의신탁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 담보 가등기는 지금 여기 58번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이 예상문제집은 항상 거기, 예상문제집 있잖아요, 뒤에. 담보 가등기가 총 8문제가 있는데 그 8문제 중에서 오늘 6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특별법은 안 한다고 이게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어디로 오시냐면 담보 가등기. 이걸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 담보 가등기가 처음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예전에 담보 가등기가 나오게 된 것은 70년대, 80년대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가장 욕 오는 거죠. 갑이 원래 집이 있고 을로부터 돈 1억을 빌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채권자가 되고 얘는 채무자가 되는데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해요. 그러면 이 부동산 집이 한 3억 정도 가는데 만약에 갑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 돈 대신에 집으로 변제를 합니다. 집으로 변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대물변제라 그래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를 해서 가져가는데 문제가 되는 게 1억을 빌려줬는데 얘는 3억짜리 집을 가져가요. 그럼 폭리를 취해도 너무 큰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90년도 초반에 이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큰 게 집이 3억짜리가 있는데 3억짜리에서 뭘 빼낸 거예요. 빌려준 돈 1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을 공제를 합니다. 그럼 2억이 남는 건데 이 2억을 을이 갑에게 돌려주고 집을 가져와라는 게 담복하던 게 핵심이에요. 이 2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청산금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관계는 사채업자거든요. 청산금을 지급하고 집을 가져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민법하고 등기법 공시법의 등기법에서 배우는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 가등기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해요.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담보 가등기라고 해요. 담보 가등기.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등기는 두 종류예요. 다만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가등기는 이거.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는 가등기도 얘를 말합니다. 담보 가등기는 이걸 적용하는 거고요. 그럼 이 차이가 어떤 것이 있냐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얘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고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시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소멸됩니다. 얘는 소멸이 되는 거고 이건 인수를 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실제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그런데 등기부에다가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이렇게 기재하거나 담보 가등기 이렇게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등기 가등기 이렇게 표시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게 돈을 빌려준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이걸 구별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요굴에 나오는 등기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렇게 구별을 해서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는 이 담보 가등기를 보려고 하거든요. 담보 가등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형태가 을이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금전을 소비하고 다른 곳으로 지불하기로 약속을 하는 건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대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출한다. 대출. 들고 나서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집 있잖아요. 목적물. 이 집. 이걸 대물이라고 해요. 대물.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대물변제 예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약을 해놨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이걸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대물변제 예약이에요. 그게 대물변제 예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이걸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해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담보 가등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변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죠.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 집을 대물변제 예약 형태로 본등기를 받아와요. 본등기를 받아오면서 이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청산금을 지급해라는 거거든요. 잉여금을 돌려주라라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는데 여기는 가등기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물변제 예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리 해버립니다. 채권자를 앞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양도, 담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도, 담보. 그럼 얘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권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여기서 소유자는 그대로 갑입니다. 갑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수익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용수익도 역시 갑이 하는 겁니다. 다만 등기부만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을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을 앞으로. 그럼 얘는 담보 가등기 이렇게 부르고요. 밑에 건 양도, 담보 그러는데 둘 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청산금, 이기여금은 돌려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나중에 변제 날짜가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적 처분인 경매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귀속청산이라고 해요. 귀속청산이라고 해도 되고 귀속청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경매를 청구하면 담보 가등기권자는 저당권과 같이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해서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종료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귀속청산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소유권을 가져오는 형태를 귀속청산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담보 가등기권자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매는 우리가 저당권과 같아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경매는 저당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신청을 하고 배당금을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저당권과 같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귀속청산은 소유권 가져오는 거예요. 이 방법인데 변제 날짜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돈을 못 갚아요. 갚지 못했어요.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은 당연히 갑의 집을 가져올 겁니다. 대물변제로. 그럼 가져오려면 사전에 실행통지라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실행통지는 누가요? 의리, 갑이라는 사람에게 당신 집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럼 실행통지를 할 때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 청산금 통지라고 보시면 돼요. 청산금을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고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청산금을 나중에 계산하거든요. 이 집이 예를 들면 3억이다.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 1억이죠. 지금 1억만 있겠습니까만 1억에다 이자까지 다 계산하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1억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가 남는 거예요? 2억이에요. 그럼 이 실행통지는 내가 너에게 2억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이게 실행통지예요. 그럼 실행통지가 도달이 됐겠죠. 재무자 등에게. 도달이 된 다음에 청산기간이라는 걸 줘야 됩니다. 청산기간은 보통 2개월입니다. 숫자는 외워야 되는데. 청산기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채무자. 당신이 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돈을 갚아라. 지연이자까지. 그러고 나서 이걸 말수해라라고 변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변제의 기회를 누가 주냐. 여기까지는 당사자가 정한 변제 날짜인 거고 이 청산기간은 법이 주는 거예요. 채무자. 돈이 있으면 갚아봐라. 그런데 채무자가 역시 변제를 못했습니다. 변제를 못하면 아까 통제한 거 있죠. 청산금이요. 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를 받아옵니다.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당연히 동시행관계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청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재무자에게 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한다는 거예요? 변제, 말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변제, 말소를 해서 가등기나 양도담보를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상태이거나 또는 이미 양도담보권자에 의해서 소유권이 최3자에게 선의 3자입니다. 선의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면 이건 변제, 말소가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선의 10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선의 10년. 선의 10년은 변제, 말소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속청산을 실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실행통지하고요. 청산기간 좋습니다. 그래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순서대로 소유권을 가져온다. 예전에 사채업자는 담보가등기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어요. 이러한 절차를 걸치지 않는 것을 무청산 특약이라 그래요. 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을 바로 가져왔던 법이에요. 그런데 담보가등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이런 수순을 모두 걸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등기가 요즘은 쓴모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70년대, 80년대,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자유롭게 해줘요. 담보만 있다면 30%가 됐든 40%가 됐든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70년, 80년, 90년 초반에도 대출이 안 됐었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개인한테 풀어버리면 당연히 기간사업을 못한다고 도로나 항만사업을 못한다고 우리가 1953년에 전쟁 끝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민법이 1960년에 시행된 법이에요. 이 민법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민법 자체가. 그 전에 조선시대는 구한말은 원래 경국대전을 썼죠. 성종 때 완성된 거. 경국대전을 쓰다가 나중에 일제가 1905년에 을사족이 맺으면서 일본에 의용 민법이 들어옵니다. 일본 민법을. 일본 민법을 들어와서 쭉 쓰다가 50년 전대행 터지고 이후에도 미군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뭐예요? 일본 민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1958년에 민법을 정비해서 만든 게 일본 민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약간 개조를 해서 쓰고 있는 게 민법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실제는요. 외국 같은 데는 몇백 년 역사잖아요 우리가. 미국 같은 데도 200년이 넘잖아요. 250년이잖아요 역사가. 우리 역사에만 몇천 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얼마나 발목하고 싸웠습니까?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법의 체계는 만들어진 건데. 대단한 거죠 실제는요. 한국 사람이 대단한 게 대단한 거지. 자 그럼 적용 범위를 한번 봐보세요. 이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금전소비대차예요. 돈을 빌리는 계약이에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인데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당기 담보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청산금을 지급해라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게 예전에 사채업자가 1억 빌려주고 집 몇 억짜리를 가져가버리니까 문제가 돼서 그걸 단속하는 게 이 담보가등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사대금은 이런 거라고 했죠. 저번에 아까도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한테 철근이든 뭐든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한 3억만큼 그런데 그 채무자가 나한테 3억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한 공간이나 빌라 한 공간을 현물로 변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물 변제 가격이 5억짜리예요. 그럼 나는 3억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무자가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현물 5억짜리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청산 절차를 걸치냐 이거지 3억과 5억이니까 2억만큼 이건 청산 절차를 걸치지 않아요. 왜? 담보가등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대금 같은 건 청산 절차 없이 그냥 5억짜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같은 경우는 차액금에 대한 청산 절차를 걸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예약 당시입니다. 계약을 맺을 당시에 부동산 가액이 초과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 1억 빌려오는데 여기 집이 있잖아요. 이게 1억이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얘가 7천이다 적용이 안 됩니다. 얘보다 적으니까. 많은 돈을 빌려주는데 얘는 조그마한 물건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건 착한 사채업자죠. 그래서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1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얼마짜리 했어요? 3억이에요. 그럼 1억 빌려주고 3억짜리 집을 가져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이걸 단속하는 게 담보가등기거든요. 그래서 초과가 돼야 되지 미달이 되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는 적용이 안 됩니다. 즉 돈 1억을 빌려줬는데 고려청자 2억짜리를 담보로 정했다. 그럼 1억, 2억, 2억에서 1억 빼고 1억을 천상금 주냐 적용이 안 돼요. 동사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기 자체가 안 되죠. 동사는.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초과가 된다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민법이 적용돼서 청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저, 질 적용되지 않거든요.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미달, 동산, 전, 저, 질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등기 담보 등의 권한 법률은 무조건 한 문제만 배정돼요. 그런데 이걸 지금은 잘 안 내요. 그냥 읽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한번 눈도장은 찍어라 이거죠. 실행 방법은요. 가담법을 실행하는 방법은 경매입니다. 공적 처분인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귀속청산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안 된다? 사적 실행인 처분청산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 처분청산이 어떻게 보면 무청산 특약입니다. 실행 절차, 여기에 실행통지, 청산기간 주지 말고 동시행관계 없이 그냥 돈을, 집을 가져와 버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사적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 경매, 귀속,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그다음에 귀속청산인데요. 귀속청산은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이거든요.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여덟 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시험이에요.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체크하는데 먼저 귀속청산할 때 통지사항이 있어요. 실행통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머릿속에. 이건 항상 기억을 하세요. 실행통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청산기간 줘야 된다. 2개월. 그다음에 여기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온다. 항상 머릿속에 이 순서가 있어야 돼요. 실행통지, 청산기간 2개월, 청산금 지급되고 소유권 가져온다. 가등기 담보는 이 순서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데 먼저 실행통지에서 통지사항이에요. 통지사항은 당연히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청산금이 얼마냐?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이게 3억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선순위 채권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주인공 을, 담보가등기권자 그다음에 뒤에 후순위 채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해요. 이 담보가등기권자는. 그럼 이 집을 가져오면 이 앞에 있는 선순위 있잖아요. 선순위 권리도 같이 넘어옵니다. 을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나보다 먼저 성립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후순위 채권은 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얼마예요? 지금은요. 3억이죠. 그다음에 여기 1억, 1억, 1억 합시다. 그러면 선순위권이 얼마예요? 1억에다가 자기권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럼 1억을 플러스하면 2억이죠. 그럼 여기 빼기하면 얼마예요? 1억이 남죠. 이 1억이 청산금이에요. 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데요. 자기 것만 청산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가 있다면 이 선순위 채권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여기가 선자가 아니라 뭘로 바뀌면 안 돼요? 후순위 채권자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정확히 보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관적 평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청산금 1억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은 거죠? 그럼 이게 청산금이 적으려면 이 집값이 목적물이 가격이 적어야 되죠? 이게 적어야 이게 적으니까 그러면 이 집값을 누가 평가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시장 가치로는 3억 5천인데 만약에 채권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3억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럼 시장 가치보다 하락된 거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집값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면 자기가 받을 청산금 액수가 적어지죠? 그럼 당연히 누가요? 채무자 등이 왜 내 집이 3억밖에 안 가?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오냐면 5번으로 와보세요. 5번.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효부여, 유효입니다. 그런데 유효인데 이거 참 잘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채권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채무자는 청산금 액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왜 내 집이 그것밖에 안 가냐? 더 비싼데 하고 청산금을 다툴 수 있다고 했는데 청산금을 다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채무자 값이 소유권을 안 넘겨줄 수 있어요. 소유권 못 넘겨주겠다. 다시 평가해 하고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걸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채권자 보인가요? 청산금을 통제한 채권자는 그가 통제한 청산금 액수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채권자가 계산을 했는데 자기의 받을 돈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추가해서 더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해요. 그래서 채권자가 통제한 청산금 액수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는 다툴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만 다툴요. 이거 두 개 비교하겠죠. 그다음에 청산금은 누구한테 통제하냐? 통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채권자가 채무자예요. 누구예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치득자 모두에게 통제해야 되고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락된다면 소유권 이전을 못합니다. 소유권 자체를 지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애와둘 필요가 있어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치득자 모두 통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주관에도 이 의리라는 사람이 청산금을 통제했잖아요. 여기 통제했어요. 채무자 등에게 통제한 다음에 지체 없이 누구의 후순위 채권자에게도 통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최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와 다르게 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통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예요. 나중에 의리라는 사람이 애한테는 통제하고 애한테는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을이 청산금을 지급했는데 얘가 뒤늦게 알고 쫓아가서 청산금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미 돈이 은익돼 버렸어요. 그러면 2층으로는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담보권자는 원래 애한테 통제하고 지체 없이 후순위 채권자도 통제함으로써 후순위 채권자가 청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도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얘가 통제하지 않은 바람에 얘가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럼 이 친구 B는 의리라는 사람의 담보권자에게 당신이 나한테 통제하지 않은 바람에 내가 그 비담보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라고 청구가 들어가요. 그럼 이 담보 가등기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청산금 범위 내에서 이 후순위자의 채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자에게 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보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을 제대할 수는 있지만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는? 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권자가 돈을 요구하면 그 채권을 요구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통제 시기는 언제냐고 물어보는데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이후면 언제라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변제 날짜가 지나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 청산금이 없어요. 왜 청산금이 없을까요? 집값이 하락돼서 청산금이 없는 거예요.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행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청산 기간 2개월이라는 거 있죠? 2개월도 주라 안 주라.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없고요. 실행통지, 청산기간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 8번, 후순위 저당권자도 청산기간 냅니다. 이게 언제죠? 2개월 내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입니다.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후순위권자가 왜 경매를 청구하냐면요. 그 이유가 있긴 해요. 지금 이 의리라는 사람의 청산금을 통지했고 여기도 청산금을 통지한 거죠. 그런데 청산금을 계산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계산했죠. 그럼 집값을 낮춰서 계산했겠죠. 그러면 청산금이 많은 게 후순위 채권자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청산금이 많으면 후순위 채권자는 받을 돈이 많아지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경낙대금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청산금이 적게 평가된 거야. 그럼 이 후순위권자가 기분 나쁠 수 있지. 아무리 갑의 집이 3억밖에 안 가냐. 지금 집값 시세가 얼만데. 하고 이 친구가 넵타 청산기간 2개월 내에 경매를 신청해버려요. 그럼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감정평가하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 담보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을 지득하지 못하고요. 이제는 경매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해서 경낙대금으로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경매가 청구되면 누구는요? 이 담보 가등기, 가등기권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로 봐요. 저당권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당권자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것이지 더 이상 귀속 청산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되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 전혀 버릴 게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청산 절차로 갑니다. 청산 절차는 아까 몇 개월이라고 했죠? 2개월입니다. 청산기간은 2개월을 주게 되어 있어요. 2개월 동안의 무청산 특약은 안 됩니다. 청산 절차를 걸치지 말고 바로 소유권을 지득할 수 있도록 하자. 아, 그건 안 됩니다. 이건요. 뒤로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해서 누가 이걸 달라고 할 수 있냐. 청산금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거죠. 그때 이 나열된 사람을 모두 외우지 말고요. 이 사람만 외워라 그래요. 선순위 권위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선순위 채권자는 담보 가등기 권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아까 그 목적물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순위 권은. 담보 가등기 권자라고 하는 거 있죠? 담보 가등기 권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담보 가등기 권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 여기 청산금에 청구권자가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뭘 받아오는 거죠? 본등기를 받아오면서 종료가 돼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동생관계가 됩니다. 다만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는 거 보여요?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채무자 등은 자기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위에다가 이걸 변제해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원금이자,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게 변제기록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 제3자입니다.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면 이때는 변제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변제 말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의 제3년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선의 제3년은 변제 말소가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에다가 6문제 정도만 알면 담보 가등기는 한 문제에 100% 맞아요. 담보 가등기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청산금 지급 전에 이렇게 있죠?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입니다. 지급적이기 전에 본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럼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가져온 거죠. 그럼 그 등기는 유용가요? 무용가요? 당연히 무요입니다. 왜? 담보 가등기는 강행 규정이에요. 실행 통제해라. 청산기관 걸쳐라.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가져와라. 그런데 절차를 위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요죠. 무요인데 다시 청산금 절차를 걸친다면 얘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후보정이라 그래요. 사후보정을 하게 되면 유효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 서류 빠진 게 있다. 이걸 보정해라 하고 보정명령 같은 게 떨어져요. 그럼 뭔가 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보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산금 지급 전에 본등기를 격려하면 무요이지만 다시 그 절차를 걸치면 무요였던 등기가 유효로 바뀝니다. 유효로. 그래서 사후보정. 후순위 권리자도 청산기간 2개월 내에 변제기가 토례하기 전에 경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은 의미죠. 네 번째는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입니다.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급되기 전에. 양도담보권자 보인가요? 그럼 양도담보권자가 누구예요? 아까 돈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리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이면 소유자가 아닌데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선의 제3자에게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럼 선의 3자는 소유권 지득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자는 실제 남의 집을 판 거나 마찬가지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남의 물건을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죠. 이 사람은. 나중에 하면. 절차가 위반됐어요. 본등기 무효죠.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유효가 됩니다. 이건 사후보정.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저당권 담보 가등기 권자는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고 나서 나중에 이 가등기는 어떻게 돼요? 담보 가등기는요.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들어가면요. 얘는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배당을 받았냐 안 받았냐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 상관없어요. 무조건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번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 그랬어요. 그럼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는 것은 다 끝난 거죠. 일 처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본등기 전이다 보인가요? 본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그럼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를 안 가져왔다면 아직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종료가 됐다는 것은 청산금은 지급이 된 거죠. 그러면 과실수치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용하고 수익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가등기 권자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에서 매매 대금을 완납을 하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수치권은 매수인이 갖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등기를 안 가져오면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대금을 완납했으니까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은 당연히 매수자가 갖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으니까 당연히 본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본등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뭐는 있다는 거예요? 과실수치권은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문제로 넘어오면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교과서를 봐도 돼요. 352페이지인가 이게. 우리 문제집으로는 그래요. 프린트도 있지만 문제집으로는 아마 352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집에 352페이지. 1번, 2번, 3번, 5번, 6번까지 그 문제집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보면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것. 1번에 보면 가등기가 아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담보 가등기. 두 번째는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보여요? 그러면 어떤 게 담보 가등기고 어떤 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는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실질, 당사자, 의사, 해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랬는데요. 아마 이건 이제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등기만 표시가 됐지만 지금은 담보 가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기재가 되다 보니까 그걸로 구별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옛날 지문이에요. 지금 지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용금 반환 채무가 뭐예요? 차용금. 우리가 차용증 쓴다는 말 쓰죠. 차용증. 돈을 빌릴 때 차용증. 대출금 반환과 매매대금 보인가요? 아까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용금 반환 채권만 남았어요. 이건 없어지고 차용금 반환 채권만 남는다면 이때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옛날 판례입니다. 아주 오래된 판례. 그 다음에 이 1번, 2번은 참조 정도 해 주시면 돼요. 참조. 그 다음에 3번에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처분, 청산형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담보 가등기는 공적 처분인 경매, 그 다음에 귀속, 청산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사적 실행인 처분, 청산은 인정하지 않아요. 사적 실행인 처분, 청산은 실행통지, 청산기간, 동시행항병권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 권자는, 채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 가등기 권리를 뭘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그럼 저당권으로 보니까 얘는 배당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신청에 의해서 배당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양도담보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도담보라는 것은 돈 빌려주면서 소유권이 미리 이행되어 있는 거죠. 소유권이 미리 이전등기 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이 사람이 선의 3자에게 이걸 처분해 버렸어요.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선의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원래는 갑이라는 사람을, 그 다음에 병입니다. 얘가 무권리자죠. 무권리자가 된다면 이 사람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사람. 얘가 무권리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에서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선의 3자이면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갑과 을 사이가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해제,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비통착사강에 다섯 개에다가 계약해제, 담보가등기, 지금 이거 선의, 무권리자인데 얘가 선이면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하죠. 그래서 이 여덟 가지 이외에는 얘가 앞에가 무권리자이더라도 얘는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만 얘가 보호를 해요.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 말을 아마 열 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열 번 이상은. 그래서 선의 3자가 나오면 이건 가등기 담보니까 얘가 권한이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을 지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정답은 3번인데요. 4번, 5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4번, 5번 중요하고 1번, 2번은 참조 정도 하시면 되고요. 3번은 상식이거든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2번에 가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1번은 한 번. 여기서 나오지 않는 지문일 거예요. 1번은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전세권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말을 분명히 해요. 딸내미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으로 왔어요. 전세집을 하나 얻어주려고 하는데 집주인, 그다음에 아버지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럼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하고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딸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어요. 원래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 아버지, 3자 합의가 있다면 제 3자 명의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당권에서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저당권자는 국민은행이어야 됩니다.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국민은행이 채권자죠. 그러면 국민은행이 채권자면 저당권자도 채권자인 국민은행이어야 돼요. 그런데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로 귀속이 된다면 3자 명의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해요. 그때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쓰죠. 그때 제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채권자, 채무자, 3자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된다면 3자 명의로도 가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이 그렇게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니에요. 저당권에서 나오지.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이게 저당권하고요. 이게 전세권하고요. 그다음에 담보가등기, 이 세 개. 가등기가 전부 다 3자 명의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계약, 제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내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물권의 지상권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지상권 계약을 맺었는데 지상권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생겨버렸어요. 토지 소유자가. 그럼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생기면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다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상권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지상권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은 등기가 될 때, 전세권은 등기가 될 때 성립이 되는 건데 등기를 하기 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가담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뭔가 집주인하고 나오고 전세권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전세권 자체는 성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전세권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바뀐다고, 집주인이. 그럼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하고 다시 전세권 계약을 맺고 등기가 되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합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무슨 낙성 계약도 아니고 물권은 등기가 되어야 돼요. 이건 등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등기가 마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죠. 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기속청산만, 이 만자가 틀린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속청산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공적처분인 경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됐죠. 4번의 가등기 담보 실행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 청산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럼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치권은 누가 가져가요? 채권자가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5번의 경매동구라면 무조건 경매가 나오면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배당신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권자는 법원에다가 배당신청을 하고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상실한다 그래서 소멸한다. 만약에 배당금이 적어서 경맥대금이 적어서 모두 배당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무조건 소멸합니다. 저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번에서는 최소한 3번, 4번, 5번 문제가 좋은 질문이에요. 3, 4, 5요. 3번째, 역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여긴 4개가, 5개가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질문은요. 전체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일본의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상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제하고요. 그 통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이 되면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청상기간이죠. 청상기간입니다.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번 통지 상대방은, 통지 상대방은 누구 누구예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3취득자 모두 포함합니다. 3취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3취득자입니다. 2번이 정답. 3번, 청상금 평가액을 통제한 채권자는 채권자는 그가 통제한 청상금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는 다투는 거죠?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라고 했었죠. 4번, 5번 문구세요.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자입니다. 주어가 항상. 채무자는 청상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청상금 채권을 변제받지 받을 때까지는 이자, 지연 손해금을 포함한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했다? 변제말소가 된다. 다만 변제말소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10년이 경과되었거나 선의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면 변제말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을 문구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3번은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문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4번에 보면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권리치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귀속정산, 귀속정산, 그 다음에 경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권리치득에 의한 실행 시 담보 가등기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 아까 얼마였죠? 3억에다가 자기가 받을 금액이 얼마였어요? 1억에다가 후순이요, 선순이에요?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지 후순위가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다는 거 3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선순위 가등기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그러면 여기가 채권자가 있고 여기 담보 가등기권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를 뭐 했어요? 대위변제를 했다. 또 얘를 없앤 거죠? 그러면 이 의리난 담보 가등기권자는 자기가 빌려준 돈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대위변제에서 없어진 이 A의 채권도 얘가 같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 담보권에 의해서 당연히 담보되는 게 정상입니다. 4번의 권리 취득에 의한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이 경매 신청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경매 신청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뭐는 안 된다? 귀소 청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권자가 누구요? 채권자는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배당 신청을 하죠.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고 소멸한다고 보시면 돼요. 5번 담보목적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는 가등기 담보권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저당권으로 그래서 배당 신청하고 소멸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 5번 지문도 모두 알고 계셔야 될 지문입니다. 5번에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는 효력이 있답니다. 2번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 뜻을 통지해라 하느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3번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선순위 가압류 채권액이 선순위는 공제해야 안 해요? 공제해야 되죠. 이건 필요 없네. 일급 필요가. 후순위 채권액은 공제를 하지 않지만 선순위 채권액은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4번에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입니다. 2개월이죠 이게.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버렸어요. 그럼 청산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줘버리면 후순위권자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후순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한테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너는 왜 말도 없이 청산금을 지급했느냐 하고 주장을 할 거라고 그걸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누가요 담보 담보 가등기권자는 책임을 져줘야 돼 안 져야 돼? 후순위자에게 책임을 져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후순위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청산금 미지급으로 미지급으로 무효가 되었어요. 청산금 미지급으로 무효가 되었다면 그 후에 청산금을 다시 청산 절차를 마쳤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까? 사후 보정을 한 거죠. 그럼 유효, 무효?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거죠. 자, 6번이에요. 을은 갑의 채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의 건물입니다. 갑의 건물에 이렇게 누가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담보가 등기를 가지고 있고 그 후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인공은 누구예요? 을이죠 지금. 청산금을 일본의 실행통지 당시 건물 병가에게 피담보 채권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럼 청산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청산금이 없어도 즉시 을은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실행 통지를 해야 되고 청산금 없다는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2개월에 청산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2번 을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실행통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3번 을이 갑에게 실행통지를 하였으나 병에게 실행통지를 안 했네. 이거 안 하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채권자에게 실행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지득할 수는 있어요. 거절 못합니다 갑은.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 가등기권자가 실행통지하지 않는 책임을 줘야 됩니다. 4번 병은 자기 채권의 변적이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건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5번 병에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선순위인 의뢰 담보 가등기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X죠. 왜요?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경매. 그러면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는 배당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거의 핵심은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한 문제예요. 담보 가등기는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특별법은 꼭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 오면 잠깐만 쉬세요. 이따 오면 다시 연결할게요. 갔다 오세요.